여보야 던킨도너츠 혹시 먹고싶어요? 여기에 던킨도넛이 있어요? 일단 따라와 아 불안한 건가? 아 나도 잘 장담할 순 없는데 어쨌든 던킨도너츠 먹고 싶죠? 아 되게 불안한데? 뭐지? 던킨도너츠 던킨도넛? 아 지수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 나? 아 지수 우리 투게들 고 투 더 게이트 고맙 게이트에 있어? 저거 봐 왠지 우리나라 제게랑 되게 빅스테이크 받지 않아 아 고맙 아 어깨라 그래서 던킨도넛이 먹고 싶어요 아 아 뭔데? 근데 심지어 걸어가니까 더 불안해 아니 던킨 먹는데 그정도 걸어가야죠 아니 도시면 걸어가서 던킨도넛 사는 거 이상하지 않은데 예예예 닭이다 와 여기 이제 갑자기 쓰레기가 확 많아졌네 날 잡아서 한 번씩 치울거지 아 이곳은 던킨도넛을 알고 있는 건가요? 네 던킨도넛? 여기가 아니지? 여기? 여기 가디옷은 아니지? 여기가 아니지? 여기가 아니지? 여기 전키노츠가 짠 하고 생겨 이상한거 하지? 아니야 모기 물려서 그래요 또 안믿는다 뭐 얘기라도 하고 있어요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? 어 우리 가디오타레 샷 아 지순 배고파요? 배고파요? 이거 배고파요? 스낵 스낵 가난한 스낵? 예 던킨이 올 때가 됐는데 기다려봐 한 5분에서 10분이면 올 수도 있어요 5분에서 10분이나 기다려야 돼 이게 언제 올 줄 몰라요 이게 던킨 그렇게 시골에서 먹기 쉬운 줄 알아요? 이상한거 하지마 뭐 이상한거요 줄리스 차와? 줄리스가 왜 던킨이에요? 던킨이 와요 아 줄리스 아니 아니야 아니 둘이 줄리스 줄리스 이분 오죠 던킨이야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제가 던킨 도넛을 사온다 제가 던킨 도넛을 사온다 그냥 여기 여기 아 여보세요 아 조금 늦는데 여보 가디옷 가디옷 오케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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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지 말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스터디 코리아노 했고 스터디 코리아노 아 가디옷 아 가디옷 한국말로 기다려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 장호 기다려요 위 기다려 누구? 위 기다려 아 웃긴다 미칭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재기랑 되게 비슷한데요 어 거기에 감싸는거죠 오 잘한대요 어 여보 왜 그래 왜 뒤로 또 넘어져? 왜 뒤로 또 넘어져? 아이고 왜 이래? 왜 뒤로 또 넘어져? 아이고 너무 놀랐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길래 이거봐요 오오 이거 봐요 어? 닭이 있네 하고 딱 갔다? 얘가 이렇게 풍고 있네? 그래서 지순이가 이렇게 딱 하자마자 얘가 도망갔지? 근데 잊어버렸어! 나는 닭이 있다고 생각 못하고 나는 지순이가 그냥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야 아... 너? 근데 어떻게 닭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괜찮은 거야? 네 언제 와? 와 여기다 둥지를 트고 있네 저 주인이 있는다니까? 모르죠 안 오나? 여보 근데 카메라 찍고 있을 때 넘어지면 안 돼요?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왜 심지어 닭이 낱쪽으로 튀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? 어 치킨이 커밍이라고 나한테 너무 기다리지 마 토킹 하자 토킹 뭔데? 저거야 저거 저거? 대전? 맞나? 맞아? 모르겠어 브라도 브라도 이거 아닌가?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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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아 나 이건 줄 알았어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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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요 걔가 어리둥절 하잖아요 아 나 온 줄 알았어 반갑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얘가 여보 얼마나 한심하게 봤는지 알아요? 하하하하 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이렇게 반갑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또 차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 차에 있던 사람들도 다 웃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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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게 던킨이 와야 그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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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긴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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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데 인사한거면 진짜 혼난다 던킨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쥬리스 라잇 하하하하 스타버게인 저게 만약에 던킨이면 인기가 많은거고 어 아니면 나 어떡해 따라나 따라 카우 카우 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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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시골에서 하하하하 시골에서 뭐여 아니 시골에서 던킨 도넛 먹는 바보 알려줄까 이랬잖아 네 나는 비슷한거 얘기하는줄 알았지 에이 던킨이라고 했는데 여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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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인님 너무 좋아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 야 우리는 와서 사고 하하하 누가 할까 하하하 264 하하하 264 하하하 264 하하하 1000원 하하하 264 하하하 이렇게 해서 12개 사네 어떻게 할까 하하하 하하하 동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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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동킹 동킹 감사합니다 동킹 등장 또랜 정우 생일이야? 짚게 직게 잠을 갈래요 종아 그녀 그녀 초콜릿 초콜릿 자골렛 어디쑬 와 진짜 덩킹도넛 이라니 대박 루카스가 덩킹도넛이라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덩킹도넛이에요 시골에서 덩킹도넛이라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